1, 2, 3! 안녕하십니까! 안녕! 야, 오도둑 씨, 좀 읽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정시 형이랑 비하인드, 박범지는 노래방! 기회는 5번! 어, 키 너무 많아요! 제가 정말 해보면 돼요. 네, 너무 많아요. 5번이면 노래 5개를 부르겠는데. 노래 많이 아는 사람? 빈이 형? 은호가 의외로 많이 아는 사람? 네, 빈이 형 많이 아는 사람? 은호가 의외로 많이 아는 사람? 은호가 의외로 많이 아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몇 번 할게요. 그래요. 야, 오늘 이 오빠 안 당장. 당장. 뭐였어? 야, 오랫동안! 야, 오랫동안! 하나, 둘, 셋! 뭐야? 1번! 4번! 3번! 오, 죄송해요. 2번. 아, 1번! 1번! 2번! 에이, 2번! 3번! 1번! 2번! 2번! 우주 항상 내 험사 상품 받는 내 헬사 존네 말 존네 두 마비로 내가 생길 바비로는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따라 창구랑 내가 들을만해 I'm going back I'm going back 우주 항상 내 험사 나 손하는 바에 나 어리사 존네 향수 내 품을 이루 내 생길 바비로는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언니 가상해요 잘할게요 어리사 존네 막 굽네 굽네? 굽네? 굽네 치킨 자! 굽네 굽네 진짜 쉬워 내가 제일 쉬워 아 좋아 그럼 내가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아 아 아 아니 너 말해서 라키가 그 가야 아 이상한 거 막 얼싸 막 그런 거 막 영평 영평 영평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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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라키 도착 로라키 어어어어 로라키 창스 참치 카드 누가 뽑아보볼래요? 라키우 뽑죠 다 터진 라키우 다 터진 라키용 다 터진 라키 아 진짜 힘들어요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차렷을 거 같은데 꽝이예요 한 번 더 들 수 있는 거에요 아 6시에요 6시에요 아 왜 안 늦어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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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살살 한번 늦어져요 야 한 번 더 꽝이면 근데 누가 팔 받네 두 배 해서도 빨리 아 두 배 해선걸 아예 안 늦어져요 네 노래 좀 줘요 자 온기를 들어주세요 자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여평도의 슈챗 아아 정답 여평도 슈챗겠지 이거에요 오늘 여평에서 하나 여러분들 아 아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 나머지 기회 3번 그냥 다닐 것 같아서 계속 써줄거에요 네 30카대만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오 오 요청 요청한거 할텐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주시진 않으실거에요 그렇죠 두번 두 바퀴 딱 한 번 더 터뜨릴게요 멋있는 두 바퀴 네 두 바퀴 딱 돌고 찬스 주세요 찬스 찬스 주세요 아니요 돌고 아 멋있게 돌야돼 멋있게 네 셋 와 아 찬스 찬스 아 찬스 저한테 손 안줬어 저한테 손 안줬어 저한테 손 안줬어 제가 두 번째 아니에요 나 이거 봐 첫 번째 눌러줘 우 왜요 저한테 손 안줬어요 아 아 자 이거 오 근데 이거 뭐가 좋은거에요 아 아 아 이거 아 아 아 그럼 집어넣어 아 자 6번 하고싶다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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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 띠리 나 나 pues 이 마음은 다 띠리 나 나 그 Football 도전 도전 révolt 고 дер 과연 iron kt pa 골 문 엉덩이 바른 분 다 바란 분 다 어허아 드디어 어필하는 찬스 받아 나한테 어필하는 찬스 받아 어필하고 찬스 받아 됐었네요 그래 이번 윤 시즌 2위 쓰세요 어컨 우 우 우 파랗이군사 파랗이군사 하나하나 하나하나 뭐야, 뭐야, 자 하나하나 그래, 진짜 안 되겠지? 하나하나 너 가세요 왜? 너가 진짜 내가 이 집도로 주네 진짜 다 주는데 내가 그게 다 주잖아 바람이 몰라 바람이 몰라 I'll sing you I'll sing you I'll sing you 아 제가 오늘 저일때 이겼어요 세팀에 두명임이 다시 이제 막에서 첫팀이었어요 이게 이 뜻은 저희가 대박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의 행복해서 죽이는 2번이었던 오늘의 리권이 긴장한 냐 오늘 긴장 진짜 많아요 오늘 정말로 바터지는 노래방 정말 위권이 하트캐리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! 실패! 사실은 즐거웠어요 즐거웠던 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웃기고 오늘 이렇게 대박을 주신 조채피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리권을 주신 조채피 형 오늘의 리권을 주신 조채피 형